의정부시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지난 17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이전과 관련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. 김 시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연결된 의정부시의 광역교통망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 당일성을 피력했습니다. 협약을 체결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은 인간화 돼지를 통한 이종 장기 식업 관련된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올 상반기 중 의정부시 용연산업단지에 사무소를 설치한 뒤 2025년부터 의정부시 내에 5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.